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실 시국 논란을 빚었던 포항 자이아파트의 감리단장이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아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피해가 극심한 영덕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주민들이 서서히 생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었던 전통시장에서 막바지 응급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에 젖거나 부서진 가재도구를 치우고 흙탕물이 묻은 씻기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바다 건너 울릉도에서 생업을 미루고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번 태풍 피해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는 영덕에만 하루 평균 천 명이 넘습니다. 청소부터 식사와 빨래, 집과 가전제품 수리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헌신해왔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망연자실했던 상인들도 서서히 생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응급복구를 마치는 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항구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91년도 글리스 태풍 피해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려면 60억 이상의 피해가 되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영덕에서는 전통시장 상인과 농어민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업종별 맞춤형 생계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태풍 피해가 극심한 영덕군에 지금까지 전국에서 7억 3천만 원이 넘는 성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3억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영덕 출신 사업가가 1억 원, 농협중앙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각각 5천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이재민 돕기 성금 계좌를 개설하고 영덕군청과 도청에 모금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부터 16일간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의 개선사항을 주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지진 발생 1년이 되도록 복구가 더디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포항시가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북구 지역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재산 피해가 큰 만큼 지진을 인재로 규명하지 못하면 포항 정치권은 정계를 떠날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원 의원은 형산강 하구에 폭 5m, 길이 54m의 모래가 쌓여 올해 10여 건의 레저기구 안전사고가 났다며 모래톱 준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연일업 중명리 형산강 폭 확장은 해도동 등 하류 지역에 수해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7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지만 최화로의 모래톱이 유수에 지장을 주면 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므로 주해남 의원은 올해 모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은 충격적이라며 포항시에 관련 조례가 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 자료는 하나도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우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구조단체를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희정 의원은 포항 시민의 환경을 볼모로 성장한 포스코가 지국단지 내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직원 자녀가 45%까지 떨어지자 공립 전환을 추진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포항시도 지국단지 교육 환경에 신경 쓰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 직원 자녀도 비리 직원 자녀도 모두 포항 시민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철 중학교로 제한하게 하는 효자초등학교 학생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하고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가운데 뇌물과 향응 적발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임직원 31명이 144차례에 걸쳐 26억 7,1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심지어 직원 한 명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17억 1,8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들이 민간업체의 사업을 발주하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자이아파트의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공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리업체가 건설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가장 비싸지만 가장 하자가 심한 아파트가 돼버린 자이아파트. 완공을 앞둔 지난 7월, 벽과 바닥 곳곳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가 하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배관과 유수 감지 장치는 이미 녹이 스렀습니다. 일군 업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하자가 너무 황당스러워서 실망이 큽니다. 하지만 당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감리업체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아 건설사와 한통속이라는 비단이 쏟아졌습니다. 입주하게 들어도 100% 다 해줍니다. 그게 브랜드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시스템에 자기는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 여기도 매독을 지금 요구하는 것 같아요. 표시동이 여기 아파트에 뭐가 필요합니까? 백화점 같은데 오피스 건물이나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 감리업체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이 아파트의 감리를 맡은 한국건설관리공사 소속의 감리단장이 자이 아파트 시행사 등으로부터 현금 5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 명목으로 월 300여만 원씩 1년여에 걸쳐받아 직원들과 나눠 가진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임종성 의원 측은 감리 업무의 도덕적 해의가 부실 시공과 입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리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오늘로 예정됐던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포스코그룹이 제출을 거부했던 내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굳이 최 회장이 출석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과 윤태주 전 포스파워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은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한 부실 의혹과 삼척 포스파워 발전소의 위법특혜 의혹 등에 대해 포스코그룹이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추궁할 예정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임기안에 추진할 50여 개 역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성을 강조한 경북형 혁신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과 과학교육에는 체험과 발명 등의 요소가 가미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교육감이 바뀐 경북교육의 새 정책 목표는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방향에 집중됐습니다. 수학체험관, 발명창업센터가 권역별로 설치돼 수학과 과학 수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첫 학기는 놀이 수업 위주로 학교 적응을 돕고 가급적 2학년까지 같은 담임이 맞도록 했습니다. 경북형 혁신학교 모델인 경북미래학교도 처음 도입됩니다. 4대 분야 50개 사업계획을 발표한 임종식 교육감은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식 교육 관행을 과감히 벗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저마다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해 학교는 공간을,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새 모델을 제안하고, 도시재생, 스마트팜 등 지역 핵심 사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도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 밖에 도내 4개 권역별로 변호사를 배치해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시는 영일대 해수욕장에 오는 2020년까지 해산 케이블카를 건설하기로 하고, 업체와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엔지니어링과 금호산업은 환호공원에서 여객선 터미널까지 1.8km 구간에 687억 원을 들여 높이 100m의 자동순환식 모노케이블카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580억 원이었지만, 내진 1등급을 적용하기로 해 107억 원이 늘었습니다. 경주시내버스가 보조금 논란을 빚는 가운데 버스업체인 새천년미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제 도입과 표준 원가 산정을 요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1일 2교대 시행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며, 경주시의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경주시민행동은 최근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증가에 대해 적절한 회계감사 실시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제3자가 참여하는 감시기구 설치와 주 52시간 시행, 농어촌 버스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조만간 용역을 실시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콩레의 여파로 울진 한울원전에 발령된 백색 방사선 비상은 풍석정보 전달 오류에 따른 오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전 규제 기관에 확인한 결과 이번 백색 비상은 10분 평균 풍속 측정값이 아닌 1분 평균값이 전송되면서 잘못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하나의 풍속계에서 생산된 측정값이 원전 내 발전소별로 다르게 전달되면서 일어난 어이없는 사고였다며 발령되지 않았어야 할 경보가 울린 것도 중대한 실수라며 한수환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양측이 소년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거리에는 목도리를 두르신 분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일도 하늘은 맑겠지만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떨어지겠고요. 강한 바람은 잠잠해지겠지만 낮 동안 기온이 20도 밑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에서 8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5도, 낮이 되면 울릉도 16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은 지속되겠고요. 기온은 평년에 비해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전 등 발전소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KPS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서를 허위로 작성해 1,000억 원대 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전 KPS로부터 받은 근무 명령서 자료에 따르면 올초 월성 2호기 예방정비 때 근무자 244명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신청했지만 201명은 아예 출입기록이 없는 등 근무자 대다수가 최근 10년간 1,000억 원대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전 KPS는 현장에서 근무자들이 작성한 시간 외 명령서와 확인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비 업무 소홀에 따른 원전 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시작해 어제 끝난 제46회 신라문화재 3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태풍으로 이틀간 야외 행사가 중단됐지만 전국 공모 콘텐츠를 포함해 10개 분야 44개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첨성대 축조 재현과 월정교 부교 건너기 등 체험 행사가 많았고 다양한 공연 전시 행사도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구는 태풍 콩레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축물과 선박, 자동차 등을 2년 이내 신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 면제와 함께 침수 피해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합니다. 영덕구는 침수된 차량은 보험사의 손해증명서나 피해 사실 확인서, 폐차 인수 증명서가 있으면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북에서만 농기계 사고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어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북에서는 농기계 사고 629건이 발생해 40여 명이 숨졌는데 사망사고를 농기계별로 구분해보니 경운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랙터 6명, 농약 살포기 5명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 사망자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9명, 50대 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지역 본부원들이 삼성편을 들면서 노조를 탄압했다는 의혹이 있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청장실을 점거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따르면 임성열 수석 부본부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9명이 오늘 권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청장실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권 청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탄압하는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높은 경북의 일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2013년 이후 9,415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년 내 소멸 가능성이 높은 영양군은 2013년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21명이 늘어 공무원 1명이 3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9개 소멸위기 기초자치단체에 최근 5년간 2,666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1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